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정이에요. 저희 텃밭을 소개해 볼게요. 오늘 소개할 텃밭 작물은 오이예요. 오이가 어디 있을까요? 텃밭에 아침마다 둘러보게 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오이. 작년에는 오이를 순치기하지 않은 방인명으로 키웠는데요. 올해는 원줄기 하나만 잘 키우는 방법으로 순치기를 합니다. 오이 순치기는 뿌리부터 시작해서 5마디 이후에 나는 아들줄기에서 열리는 오이를 수확한다고 해요. 5마디 아래에서 나는 겨순을 제거하고 열린 오이도 따주는 과정이 바로 오이 순치기랍니다. 원줄기인 어미줄기는 계속 자라게 되고 5마디 이후에 자라는 아들줄기에서 오이가 달리게 되는데요. 이때 아들줄기에서 한두 개만 열리게 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생장점을 적심해 줍니다. 순치기하는 시기는 원줄기인 어미줄기가 7마디 정도 자랐을 때 보통 모종을 신고 약 20일 정도 지난 시점으로 순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누런 잎은 당연히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증의 감염 원인이 될 수 있어 제거합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자란 오이 너무 귀엽네요. 6월 7일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자란 오이가 6월 13일 다시 와보니 약 20cm로 수확을 안 하면 안되겠죠. 오이 전문가가 알려준 팁을 공유하자면 오이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오이를 한번 수확할 때마다 비료를 주고 키워야 한다고 하네요. 커다란 오이 잎 사이에 오이가 이렇게 쑥쑥 잘 자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오이 모종 3개의 2천원에 사와서 오늘 수확한 오이는 4개 정도 되네요. 오이 잎 사이에서 쑥쑥 잘 자란 오이 모르고 지나치다 보면 녹악 오이가 되더라구요. 맛있게 잘 자랐을 때 수확해서 먹어요. 오이 한 입 베어 먹으니 와 가즙이 철철 수분이 참 많네요. 오이는 일주일만 지나도 금방 자라는 작물로 매주 순치기와 아래 잎을 잘라주고 끈으로 넝꿀 고정을 시켜줍니다. 왠지 오이는 텃밭에 한번씩 나올 때마다 하나씩 수확해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6월 19일 오늘도 소소하게 수확합니다. 다음에는 맛있는 오이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